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왜 또 여기 섰을까요? 네 수능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주제별 선별 드디어 파이널 코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왜 나왔을까요? 네 뭐 많이들 이제 수능이 가까워졌으니까 드디어 이제 점수 올리는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점수 올리는 공부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많이 머릿속에 산만하게 퍼져 있던 그동안 내가 쌓았던 많은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리라는 걸 꼭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시간들이 좀 낭비가 좀 많이 돼 많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하고는 싶은데 선생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총대를 맨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모으고 정리되는 걸 주제를 잡고 어떤 걸 정리하며 그 정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그걸 매번 찾아보고 이러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걸 선생님이 몸소 선생님이 겪었어요. 선생님이 시간을 좀 낭비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정리하고 싶은데 참 힘들잖아. 지금 막 매일 실전 훈련도 해야 되는데 실전 훈련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수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거냐. 그 힘듦을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도와드리려고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그치? 그래서 안내를 드려볼게. 파이널 코드가 뭐냐. 이게 파이널 코드가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파이널 기출 선별집이라고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과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이제 파이널 기간에 정말 많은 실전 모의를 많이 치르잖아. 근데 그 실전 모의가 안타깝기도 평가원에서 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설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능 때 은근히 계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물론 사설 중에는 양가원처럼 그냥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계리감이 없는 시험지도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런 것도 꽤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작용이 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좀 줄여주고자. 그래서 반드시 파이널 기출에 여러분들이 기출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익숙하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지. 그 어떤 거가 당연히 어디에서 정리해야 돼요? 당연히 최근 동향의 기출로부터 가장 핫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때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상 올해 6구를 반영한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필요한 주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먼저 총대를 맺잖아. 아마 선생님이 잡은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주제일 거야. 그리고 물론 개개인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선생님 저는요. 저는 3점짜리 주제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잡아내시면 되는데 그런 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대부분 어려운 주제가 아닐 테니까. 그래서 가장 핫한 주제를 선생님이 각각 선택과목별로 해서 총 18개 주제를 선별해놨어요. 선택과목은 각각 두 개씩 당연한 거. 선택과목은 사실 이미 뻔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것만 선생님이 모아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끔 완료를 지어놨고요. 그러니까 공통은 총 16개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수학원이 8개 수토가 8개에서 6구 수능에서 뽑아낸 주제라는 거.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주제별 문제 어떻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그동안 뭘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공략법. 그 공략법을 좀 안내를 드리고 그 공략법이 뭐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어떤 결국 행동의 요약 점검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 선생님이 또 파이널 코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뭔가 부담 주기한 어떤 거가 아니라 이미 네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해야 돼. 다만 그 정리가 기출을 중심으로 가겠죠. 기출을 중심으로 하되 그동안 선생님이랑 했던 4점 코드, 킬러 코드, 1, 2 모의, 파이널, 실점 모의에서 많은 미래형을 봤잖아. 여러분들은 뭐 그지? 선생님이랑 기출을 기반으로 미래형 문제를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필요하면 자작으로 넣어놨고요. 올해 가장 핫한 특히 올해 역시나 중요도 높은 거 또 하나 꼽으라면 누구니? 올해 4관학교 기출. 그런 것들 핫한 것들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를 이걸로 하면 아 야 그냥 정말 드디어 내가 시험 보다가 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은 데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것만 기억하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결국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시험에 강해지려면 시험 점수를 정말 올리고 싶으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지? 수능 5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점수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시험에 강한 사람들은 시험 직전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효율적으로 하려면 효율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구성을 했으니까. 자 내용을 봐볼까요? 강의 구성은 결국은 핫한 주제 잡아서 그 주제별 공략하고요. 행동의역 정리하고요. 그리고 주제별 대표 기출문항은요. 가장 핫한 거잖아 올해. 그거는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이미 다 했지만 이미 앞서 다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강의를 통해서 제공할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물론 길지는 않을 거야. 강의는 뭐 10강이 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아 요새 트렌드가 이런 거고 이런 게 중요했었지.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가장 대표 문제를 선생님이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를 쫙 모아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보고 새로운 교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뭐야. 네가 과거 했던 기록 그거 찾아서 또 복습도 해주면 좋아. 이미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뭘 찾아야 될지를 모를 때는 되게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기준 보고 아 그래 내가 옛날에 이거 이렇게 풀었었는데 내가 본 건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새로운 교제 다시 풀어보니까 뭔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비교해 나가는 거야. 그치? 발전은 비교함으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준을 잡아놨다라는 거.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네. 교제 구성은 결국은 그래 또 1일 학습 계획표인데 뭐 학습 계획이라고 해야 뭐야. 주제가 총 18개 주제를 하게 될 테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18일이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 하루에 하나씩 주제를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대신 이제 주제를 공략할 때 약점이 생기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또 수능 18일 전에 하고 그러면 아니대요. 조금 여유롭게 좀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단원별 학습 유의점. 이거는 선생님이 쓴 게 아니야. 이미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선생님이 안내를 해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웠고 뭘 해야 되며 우리가 배운 용어들은 무엇이고 문제를 풀다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당연히 뭐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나가는 거잖아. 그잖아. 위기가 오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걸 향해 방향을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뭔지는 알아야지. 그거 다 뭐야. 매뉴얼에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주제별 학습 결국은 주제 잡고 대표 문제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 어디까지 풀어내야 되는지 그 흐름이 있고요. 뭐야. 마지막에 또 서비스가 있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최종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라고 선생님이 올해는 특별하게 양승진 모의고사 양가원 모의고사 한 해분을 또 넣어놨어요. 네. 시즌1, 시즌2에 없는 미공개 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발문을 선생님이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흔히 선생님 모의는 납득이 되잖아. 그렇지? 내가 틀려도 왜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배움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리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평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회차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하나의 선물이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 교재 구성이야. 그래서 행동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요. 그중에 대표 가장 핫한 문제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분들 출처를 다 안내했고 또한 강의 출처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 기출고기도 하나 선생님 했던 강의 자세하게 또 찾아보라고 또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와서 모든 강의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 문제에 안내를 하면 나머지 강의는 혹시나 혹시나 잘 아직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뭔가 어색함이 있고 불안하다면 강의 통해서 또 찾아보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출처를 또 안내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집중을 연 문제. 그래서 뭐 여전히 기출을 기반으로 했을 때 생각보다 기출 문제. 대신 기출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니까 그에 따른 손님 이거 왜 강의 안 해주면 어떡해. 그래서 뭐야. 여기 있다는 얘기. 보이나. 그래서 기출 구도에 몇 번에 몇 강이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한 그래도 그 시간도 선생님이 좀 시간을 절약하라고 이 해당되는 문제들은 뒤에 해설지에 선생님이 또 행동요역을 다 정리해놨어. 그렇죠. 쉽지 않은 행동을 사실 또 이 교재에 행동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절약하라고 그래서 그 행동요역에 있다는 해설지가 있으니까 또 그것 꼭 점검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대신 기출은 그런데 기출이 아닌 문제도 꽤 있어.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 이하에 그치. 핫하고 반드시 이 주제에서 트렌드에 맞는 책은 동향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따로 행동위를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출 문제. 평가한 기출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설은 달아놨으니까 해설지 보고 또 점검해 주시면 돼.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오. 그렇죠. 그래서 뭘 체크해야 되는지 그 안내를 대한 어떤 행동요역 쪽에 뭘 느끼게 되는지 이런 서술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 꼭 그렇게 정해진 룰대로만 풀리는 문제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가 이제 뭐가 잡혔는지 그래서 수학은 총 8개 주제고 문제는 140제가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제 1부터 주제 8까지 그래서 뭐 각 단원별로 지수로가 요새 21번에 나오는 거지 핫한 거 여전히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렇지 좀 약세긴 하지만 그래도 수능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빠트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지수로 합답형 그리고 요새 이제 강한 거죠. 뭐 예측되는 건데 도형 문제 나오고 예측되고 4점짜리 나오는데 갑자기 상가함수가 그래프 문제로 4점짜리 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주제 역시나 중요하고요. 대신 뭐야 기출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그런 경우 선생님이 자작으로 많이 채워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완해 주시고 수요 역시나 사실은 그치 뭐 세부적인 주제로 따지면 좀 그런데 결국 선생님이 난도로 분류해놨어. 어쨌거나 대통표가 일 거잖아. 대입을 통해 표를 이용해 관찰하는데 그때 좀 중킬러 문제와 킬러급 문제를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수2 역시나 8개의 주제 좀 더 세부적이죠. 그래서 역시나 판단성. 극한 값이니 연속성이니 미분 가능성 판단하는 주제들. 그리고 여전히 접선이 끼어든 도암제 활약 문제들.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중킬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왜? 킬러는 다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난 선생님 그래도 킬러는 아직 나는 좀 보류할 수 있어. 이런 친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분류를 해놨어요. 킬러는 분류를 해놔서 적어도 킬러가 아닌 주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해야 되는 게 맞아. 킬러는 여러분이 물론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핫한 함수방정식 어떻게 달하는지 올해 강력한 트렌드죠. 그리고 뭐야? 더 트렌드죠. 정적분 함수. 올해 6구를 통틀어 연달아 나온 거. 당연히 정리하셔야 돼요.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나 주제 13 뭐야? 적분 합답형. 미분 적분 합답형. 오우.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공략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야? 말 그대로 낯선 함수의 교과. 뭐야? 그동안 거의 교육청 이하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가 올해 구평에 짠하고 나타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우. 우리가 그동안 약간 경시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모아놨어. 그치? 근데 기출에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교육청 이하에 문제에 꽤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경험해보라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적분 문제. 역시 넓이 계산. 근데 뭐야? 맨날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무식하게 풀라고 낸 4점짜리 정적분 계산 문제는 없어. 평가는 없어. 근데 맨날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제를 잡아놨어요. 통합형 기출은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 크게 이렇게 공통과목은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은 각각 이제 그래. 그래도 꼭 나올 것 같은 주제.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밖의 것들은 거의 그냥 우리가 파이널 실전모에서 다루는 문제들 위주로 나올 거야. 거의 그냥 예측되는 문제 안에서 나올 건데. 다만 포장만 달라질 거라는 거지. 포장만. 그래서 가장 해야 되는 주제를 넣어놨고요. 부담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문항을 많이 넣지 않았어. 그래서 최근 동의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만 넣었고. 이것도 선생님이 작년에는 사실 교제를 한꺼번에 넣어서. 그래서 사실 그냥 자기 선택된 것만 골라보라고 원래는 해냈는데. 올해 또 의견을 드려보니까. 나 선택까지 아는 게 교제에 들어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교제가 괜히 두꺼워서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선택과목은 일부러 선생님이 따로 PDF로 제공을 해서. 교제를 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 좀 편하게. 교제의 양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원가를 좀 낮춰놨고. 그래서 따로 이거는 제공하니까. PDF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수능 때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꾸준히 실전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병행을 하라는 거죠. 반드시 이 병행을 하라는 거. 누구나 해야겠지만. 그렇죠?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해야 될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선생님의 눈으로 본 걸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좀 받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좀 제대로 된 정리를 하라는 거. 아시겠죠? 잘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파이널 코드 공부하면서 또 실전 모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